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통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A프로 종목 되겠습니다. A프로 코드번호가 262260이 되겠구요. 현재 시점은 2021년 2월 10일 오후 12시 19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아 이제 오늘만 지나면은 이제 설날 연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데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항상 건강하셨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A프로 오늘 좀 가지고 왔는데요. 기업에 대한 내용은 크게 변한게 없다는거 먼저 말씀을 드리구요. 일단 신기로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영상이 제작되었다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A프로 코스닥 제조 전자장비 기기를 만들고 있다. 장비업체입니다. 장비업체. 장비업체이고 지금 시가총액이 3027억 정도 되고 있고 외국인 보유 비중이 0.56%를 가지고 있다라는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임종현 대표님의 두 분께서 지금 몇 프로를 가지고 있죠? 임종현 대표님이 40%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유통물량이 없지 않을까? 유통물량은 50%밖에 안될 것 같아요. 유통물량이. 비즈니스 썸마리 한번 보겠습니다. 동산은 전지 및 관련 생산장비를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구요. 리튬이온 2차전지 활성화 장비에 들어가고 있는 생산정비업체를 만들고 있죠. 이게 보시면 아는데 전극공정, 조립공정, 활성화공정 이렇게 해서 2차전지를 만들고 있는데 A프로는 맨 끝단 활성화 장비에 들어가고 있는 고온, 고압, 충방전기를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온, 고압, 충방전기는 뭐냐면 일단 모르는 신문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충전과 방전을 하면서 테스트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스트 장비를 이번에 새로 개발을 했는데 이 테스트 장비 때문에 불량을 쉽게 쉽게 선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불량한 것들을 빠르게 검사할 수 있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좋다라고 보시면 되구요. LG 화학에다가 지금 현재 95%에 대한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LG 화학에 대한 수익이 수혜가 곧 A프로에 대한 수혜가 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A프로 좀 뉴스를 나오고 있는데 이분이 대표이산인이신 것 같아요. 배터리에 미해를 담는다. 굉장히 좀 잘 나왔었는데 A프로 첫날 따상 A프로에 대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신다고 한다면 수익을 낼 수 있게 활성화 공정에 들어가고 있고 테스트 장비 고온 가압 충방전기 일반 충방전기 이렇게 있다. 여기서 이제 국내 최초로 고온 가압 충방전기를 만들었는데 일단 고온을 하게 되게 되면 가압을 쉽게 쉽게 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할 수 있다. 뭐 부피 그리고 압력 피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했다. 보시면 되고요. A프로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있고 고온 충방전기가 지금 39.7%를 차지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는 이게 다 80%까지 90%까지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를 조금 길게 보시면 지금 현재 이쪽에 대한 매물대 부분을 지지를 하고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월봉으로는 지금 중심선 가격인 39,000원 40,000원 정도를 지지를 해준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는 단기적으로 짧은 시간대에 오를 수 있는 가격대가 어디라고 한다면 49,0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쌍봉을 만들어주고 추세가 꺾이면 하락을 할지언정 그냥 외봉으로 끝나서 하락하는 일은 굉장히 드물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에이프로에 대해서 조금 매수세가 많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좀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눈치가 조금 해소가 된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눈치 보고 있는 구간 그리고 눌림 구간 그리고 모아가는 구간 이라고 좀 말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프로는요. 엘지 화학이랑 같이 성장하는 그런 그룹이 되겠습니다. 에이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추춤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쪽에서 네이버 쪽에서 AP투자연구소를 치시면은 상단에 AP투자연구소 링크가 보이겠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요. 여기 이제 초록색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2021년 무료 추춤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2월 8일 월요일 무료 추춤 종목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장을 장이 시작하기에 앞서서 7시 28분부터 김영재 소장님이 무료 추춤 종목을 보시기 전에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말씀해 드리고 수 있고요. 무료 추춤주는 한마디를 말씀해서 돈을 복적이 아닌 자기 주도 학습을 하기 위해서 무리하지 않게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시 30분부터 미국 시장 그리고 시왕 이슈 그리고 관련 뉴스들을 하나씩 말씀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면서 한번 참고하시면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 투자에 조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APT연구소에 있는 카톡 친구를 하시면요. 무료 추천 종목도 나가고 그리고 라이브 방송도 저희 김영재 선생님께서 해드리기 때문에 해당 사항에 대한 이런 종목들 그리고 해당 사항에 대한 이런 관련 이슈들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9시가 되면 관련 종목 그리고 현재가 기준 매수를 사인을 드리고 일자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를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종목이 날아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추천매수가 9만 2천원 제시해 드렸고 추천매수가 대비 16.97%를 상승했다. CS윈드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물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가격 전략표를 제시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요. 세 종목 잡으시면 거의 한 두 개 두 개 정도는 무조건 수익을 좀 많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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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